이거 어떻게 뜯어야되는데요? 잠시만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제 점 보지 마세요 갑자기 사탕을 주시는데 제가 그동안 촬영을 너무 편하게 하셨어요 ASMR 하시는 분들 다 존경스럽습니다 촬영 그만하실게요 이거 무조건 구매하세요 오버립이네요 요즘 트렌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유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 브러쉬에 대해서 많이 더럽다고 컴플레인을 걸어주셨잖아요 브러쉬 관리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주셨었는데 네 저 잘 안봅니다 트러블 나는 이유가 아무래도 엉망진작 브러쉬들 때문인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특별하게 오늘은 ASMR 준비를 해봤어요 왜 ASMR로 해봤냐면 재밌잖아요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동안 제이미포유는 너무 시끄러웠으니까 그리고 브러쉬 세척을 하면서 최초 이탐들을 소개해볼거고요 비유들이 궁금해했던 브러쉬들도 가지고 왔거든요 하나하나 소개를 하면서 시원하게 쥐어짜면서 바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아 자 이제 브러쉬를 바라볼건데 오늘 브러쉬 세척 도구는 스튜디오 17 클렌저입니다 우리 비유한테 직접 추천을 받은 제품이에요 이게 그렇게 잘 발린다고 그래서 오늘 올영 드림으로 구매를 당장 했어요 오늘 시끄러운 순간 앞에 계신 PD님이 벌칙을 준비했다고 해서 저도 긴장이 되는데요 그 벌칙은 저도 몰라요 안 알려주겠대요 지금 기획정 하고 있어서 기기 딸칭 하나 들어갈게요 제 이말이 없는 손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거 봐주시면 안될까요? 한번만 봐주세요 지금은 너무 초반이어서 한번 봐달라고 했어요 코치 클렌저네요 여기다 불 묻혀서 사용하는건가 자 요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두번째 준비물은 브러쉬 세척패드 저는 다이소가 없어지면 저는 너무 속상할 것 같으니까 다이소 항상 깨셔주세요 이거 어떻게 뜯어야 되는데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잠시만요 무서워요 후 제가 이제까지 인생을 너무 편하게 살았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요렇게 귀여운 토끼 모양이고요 실리콘 재질이에요 제 코에 있는 실리콘이에요 물론 다른 소재지만요 그리고 잘라놓은 베트병통에 물을 담을 거예요 겸허히 받아들일게요 눈에 감아도 촉감으로 다 느껴지는데 눈에 감아도 촉감으로 다 느껴지는데 눈에 감아들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볼꼴이 궁금해지네요 물에 따를게요 망할 베트병 요정도 달라볼게요 하나씩 바라볼게요 추천하면서 먼저 큼지막한 브러쉬부터 보여드릴게요 빌리밀리 브러쉬인데 2년 전쯤 광고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이 까물 나온대요 그부터 엄청 잘 쓴 브러쉬고 빌리밀리에서 아주 잘 만든 가성비 브러쉬예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제 점 보지 마세요 모질도 너무 좋고 눈 감고 만져오면 어! 빌리밀리 아니지 이거 피카소지? 라고 할 수 있는 브러쉬고요 파우더나 블러셔 넓게 블렌딩 해주기 좋은 모질비치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얘도 빌리밀리 브러쉬예요 8585고요 턱 쉐딩할 때 져주기 되게 좋은 그런 브러쉬예요 요 브러쉬 말고도 요 브러쉬도 화장 초보자분들이 턱 쉐딩 후딱후딱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도 그냥 쭉쭉쭉쭉쭉쭉쭉쭉 해주기 좋아해 큼지막한 요색의 브러쉬를 추천하면서 바라볼게요 브러쉬를 모양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최대한 굴려가면서 그때 고체 클렌저 되게 좋다 전 항상 샴푸로 냈었거든요 그때 왜 쓰는지 알 것 같아 좀 깔끔하네요 샴푸보다는 시원하게 클렌저되지 않는 느낌인데 써봐야 할 것 같아요 좀 물을 더 묻혀야 하나 화장실에서 해야 되나 벌써 더러워요 물이 더러워지고 있어 얼마나 안 빨아 재꼈으면 이렇게 더러울까 그 다음에 컨실러 브러쉬를 추천해드릴게요 그게 뭐예요 뭐죠? 말을 하세요 옆에서 너무 무섭게 까고 계시는데 폭죽인가요? 방구탄인가요? 사탕이요 브러쉬바에다가 갑자기 사탕을 주시는데 아이셔 사탕이 청양고추라고 치면 베트남고추 먹은 느낌이었어요 여가홀홀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컨실러 브러쉬 추천할게요 갓성비 전천브러쉬 03번 9번 2번 브러쉬고요 미술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화홍 브랜드 하실 거예요 모질도 괜찮은데 여러분 그 물가 미술할 때 그림 그리는 브러쉬예요 근데 컨실러 쓸 때는 써도 괜찮습니다 컨실러 브러쉬 보통 15,000원 이 정도 가격 주고 사잖아요 얘는 3,000원대 그 정도에 살 수 있거든요 쿠팡에서 그리고 모질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추천해요 그리고 얘는 구모 브러쉬 이건 제가 몇 번 추천했죠 털이 땅땅하게 뭉쳐있어요 고르게 그래서 팟 컨실러 같은 거 뭉쳐서 여드름 가려주실 때 사용하시면 진짜 잘 가려지고 립브러쉬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모로 쓰기 괜찮은 브러쉬입니다 비슷한 스타일로 811호 요건 조금 더 내용으로 나온 브러쉬예요 조금 더 넓은 부위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보공 크신 분들 있죠 고런 분들이 프라이머나 컨실러로 고보공이나 나비존 넓게 커버해주실 때 사용해주시면 진짜 좋은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브러쉬 보여드릴게 테무에서도 살 수 있는 요 스파츌라 브러쉬 아시죠 고르게 빡 베이스 바를 수 있는 브러쉬 요거는 피카소 120호 비카소지만 가격값하는 브러쉬 브러쉬 손에 열감 있을 때 프라이머나 썬베이스 같은거 화잘막 로션 같은거 손으로 바르면 화장 뜨는 분들 있죠 고럴때 요걸로 촛촛촛촛 바르시면 열 오르지 않고 발라주실 수 있고 화장 뜨지도 않고 브러쉬 모질 자체가 되게 좋아가지고 되게 잘 발립니다 바데 전에 베이스 올려줄 때도 저는 잘 사용하고요 바데 바를 때도 괜찮은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화홍 164 브러쉬구요 화홍에서 메이크업 브러쉬로 나온 브러쉬에요 이 붉은 파운데이션 같은거 제형 살려서 얇게 올려줘서 발라주시면 피부결 되게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브러쉬입니다 근데 이거 안 빤지 너무 오래돼서 쓰근내가 나요 빨리 빨아야겠어요 얘는 너무 숱이 없어서 금방 빨겠어요 행복해요 얘는 좀 머리가 길어서 오래 걸리겠네요 얘는 생머리에요 첩첩 잘 먹네요 자 이제 아이섀도우 브러쉬에요 추천템이 좀 많네요 빌리밀리 브러쉬 베이스용으로 사용하는 브러쉬에요 엣지가 끝에 살아있어서 애교살 부분에도 그냥 넓게 칠해주기도 좋고 끝에 사용하기도 좋아요 얘는 다이소에서 산 일자 브러쉬에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데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고 가격은 싸니까 삼각조도 풀어주기 좋고 애교살 음영 라인 특히 좋아요 그리고 저거보다 좋은 일자 브러쉬가 있는데 피카소 122번 얘가 진짜 진국이에요 일자 브러쉬인데 뒤트임 밑트임하기 좋고 눈 커지게 만드는 나의 개꿀템 애교살 음영 라인 넣기 좋아 눈 밑에 펄 넣기도 좋고 사랑해 피카소 이거 사세요 좀 비싸지만 그리고 3CE 멀티 디테일 브러쉬인데 이거 지금도 파는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많아요 조그맣게 뭉쳐있는 거 애교살 펄 넣기 좋아요 잘 발리거든요 요런 거 하나 사시면 애교살 뽀용하게 살려주시기 좋습니다 요거는 피카소 207에 이거는 모질이 진짜 부드럽고 자아가 없는 이런 얼렁얼렁한 브러쉬라서 쉬머 섀도우를 두 덩이에 요렇게 전체적으로 밝게 깔아주기 좋고 팩트한 컬러도 이렇게 깔아주기 좋아요 눈 아래에도 그렇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컬러도 잘 먹어요 얘가 가루날림도 적게 만들어줍니다 하여튼 이 브러쉬 되게 좋아해요 얘는 아바마트의 순샥 브러쉬인데 이거 많이 우리 뷰티 궁금해하더라고 너무 활용도가 좋은 브러쉬고 우리 뷰티 궁금해하는 만큼 신기하게 생겼죠 얘가 이렇게 꺾여서 아이라인을 점막에 그리기도 좋고 눈꼬리에 젤 아이라이너 그리기도 좋고요 애교살에 펄 넣기도 좋고 아까 피카소 일자 브러쉬처럼 뒤트임해주기도 좋고 활용도가 너무 좋은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싹 이거 무조건 구매하세요 여러분 추천 제가 몇년째 잘 쓰고 있는 블러셔 브러쉬랑 그리고 하이라이터 브러쉬 하나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가성비템 리얼테크닉스에 세팅브러쉬 활용도가 좋습니다 국소부위에 파우더 해주기도 좋고 블러셔 브러쉬로 사용해주면 끝장나는 브러쉬입니다 부드럽거든요 모질이 매트 블러셔들이 되게 잘 올라갑니다 뽀용하게 그리고 필리밀리 856번인데 펜 브러쉬에요 요즘 잘 나오는 젤리 타입 습식 하이라이터보다는 퍼석한 하이라이터들 있죠 그런 애들이 잘 올라갑니다 같이 넣을게요 점점 귀찮아서 그러는게 아니라요 원래 그냥 한꺼번에 하는게 최고잖아요 귀찮은거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점점 물이 콩물 쉐이크 색깔되고 있어요 페트병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촬영을 너무 편하게 하셨어요 ASMR 하시는 분들 다 존경스럽습니다 눈썹 숱이 많아지고 있어요 촬영 그만하실게요 여기서부터 보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메이크업은 이렇지 않았고요 0.0 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브러쉬 세척 끝났고 퍼프도 몇개 소개를 하자면 두가지를 잘 썼어요 스튜디오 17 퍼프 베이스도 잘 먹고 피부가 예뻐 보이는 퍼프입니다 통통한 귀여운 퍼프인데 화잘먹 퍼프입니다 이거 추천해요 필리밀리 퍼프인데요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물도 잘 먹고 건조하지 않게 베이스 까실 수 있고 물 안 먹고도 베이스 예쁘게 까실 수 있는 퍼프고 말랑말랑해서 비스트 촥 뿌려가지고 베이스트들겨주시면 아니 마이크가 건드려진 거잖아요 오버립이네요 요즘 트렌드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가요 마이크 건드렸다고 이렇게 당하다니 부들부들 이네도 빨려 그랬는데 맨 다리만 가져서 안 빨려고요 도구 두개 더 소개하자면 메이크업 면봉인데 다이소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버립 잘못되었을 때 지워주기 너무 좋습니다 세밀하게 수정하기 좋아요 요런 세밀한 브러쉬 없을 때 브러쉬 대용으로 메이크업 하시기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 브러쉬 애들의 묵은대 벗겨내기 대작전을 성공했는데 아무래도 제 얼굴은 묵은대가 다시 생겨났어요 오늘 ASMR은 좀 실패한 거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말 많은 ASMR 재미 보유 봐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또 만나요 제발 안녕 못해먹겠다 진짜 답답하다